. 오늘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.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. 제 1회 그래서 랜선 팬미팅 때. 내일일까 모레일까 기다린 것이. 영웅이는 어떻게 CM 활동 잘하고 있어? 오랜만에 또 예전에 같이 학교 다니던 동기들이랑 아카펠라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. 내 마술이. 선생님보다 교편. 빨리 보시죠 그럼. 아. 아. 거짓다. 내가 그대를 안고. 아 반갑습니다. 친구들.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. 이 아니고 다른 친구들. 아. 아 저희 팀원들이고요. 어떻게 지내셨는지. 지금 계속 작품을 좀 하고 있나. 겨울왕국을 계속 하고 계신 거죠. 나는 진행할게요 반말을 하시든지.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. 어색했어. 그렇죠 한 1년 만에. 거의 2, 3년 만에. 진행자가 없으니까 미쳐버리겠네. 어색해 죽겠네 지금. 오늘따라 이 부명이 이렇게 그리울 수 있는 거. 아 부명이. 아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. 오늘은 좀 보고 싶네요 반말. 임명이랑 요즘 스트레스였는데. 좀 보고 싶어요. 팬들도 빵홍이라 그래요. 어떻게 하셨어? 빵홍이라는 건 알아요. 팬들은 다 알아요. 다 아셔. 진빵홍. 진빵홍은 몰라요. 민영웅덩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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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 선준이 형은 뭐 소식을 제가 또 워낙에 잘 알고 있죠. 트로트 가수를 하기 전에도 알바도 같이 하면서. 같이 이제 알바를 하고. 그렇게 음악을 좀 같이 해보려고. 버스킹 같은 것도 같이 했어. 홍숭아 학단에서 이제 CA 활동을 하는데. 아카펠라라는 그 글자를 보자마자. 바로 그냥 우리 팀이 생각이 나가지고. 제가 아카펠라를 선택을 했어요. 딱 아카펠라로 연습했던. 또 러브를 또 같이 부르는 게 어떤가. 예전에 한 번 했었던 건데. 워낙에 안 한 지 오래돼서. 기억이 날까 했었는데. 아 되나? 될까? 될까? 이스라엘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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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사실 보니까 어 나는 디에가 원래 좀 안 돼 안 됐었던 게 또 기억이 나. 그때도 내가 디엘을 못했거든 어? 이러면서 찾아갔던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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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어도 내가 맞는 것처럼 해야 돼 저렇게 당당하게 해야 돼요 호주 한 잔 마시고 아카펠라가 호흡이잖아 호흡 뭔데? 영웅이의 판도라의 상자를 사진 하나씩 부르면서 예 사진이에요 공복 아니야? 입물났다 입물났다 표정이 저는 눈 감은 사진을 너무 귀엽다 세상 만사가 죽고 그 누가 이 세상을 봐준다 해도 표정이 많이 안 좋네 저때가 이제 스무살 때 스무살 때 11년 전이구나 거품을 왜 이렇게 묻히셨는지 설명 좀 아 뭐 이때 이거 유행이었잖아요 거품이거 그러니까 시크릿 가드 유행이어가지고 따라했는데 그렇죠 아 또 이때 이런 안경이 유행이었고 너무 많이 라고 해줄래? 이제는 인정을 좀 해 이제는 인정을 좀 해 그래도 팩트는 전달해야 될 것 같아 사랑아 외던가 수줍은 나이처럼 그러니까 이게 인기는 많았죠 지금 몰빵이에요 옛날에는 진짜 비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질 듯한 내 사랑도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고마운 내 사랑 고마운 내 사랑 얼마나 또 감동이고 그렇게 오랜만에 요 무대로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무대에 서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전날 되게 그 되게 행복해 보니 돌파 너무너무 바로 나올거지 바로 나온다 흠 으하하 샤프신 고두신 고두신 여러분 건액 당신은 나의 난 나의 등장 진짜 그 난